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터지는 아내 금자씨. 남편이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. 와 이런 게 진짜 유기농이죠. 이걸 다 까려니 어째 손이 부족한데 이 눈치 없는 양반은 아직까지 꼼짝 않고 있습니다. 남편을 몸조 눕게 한 건 다름 아닌 술이랍니다. 아이고 술병 난 거였네요. 당신이 아주 청취인가요. 술을 조금만 자시시오. 그리고 일이 재밌게 더 술을 작게 자셔야지 약을 자시고. 물 심부름까지 시키는 간 큰 남편. 진짜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정신 좀 차리셔야겠어요. 렛츠요. 아, 시원하다. 내가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할게 그러고 마. 그렇게 그런 줄 알아. 어? 그니까 이빨 청춘이 아니오 시방. 나이가 드시니까 술을 작게 적당한 자세. 일을 해서 그런다 할게. 아이고 속없는 남자야. 당신 술이라도 먹고. 그 남자라고 데려다닌기 하지만 나는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? 말을 안 해도. 금자 씨의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훤히 보입니다. 예전에도 술 많이 자시니까. 오직이야. 노부도 놓고 나락 비다가도. 그 우리 집 앞에서 술 좀 하겠어. 하다 지달라도 안 오기로 본께. 거기서 술 먹고 또. 윷 넣고 있었더라. 거기서. 그 노는 사람들.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. 가다가도 누가 막걸리 한 잔 준다면 하던 일도 있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남편이었죠. 아내의 하소연이 2, 3절은 갈 것 같으니 아무래도 더 이상 누워 있긴 어렵겠죠. 1, 6, 10만 원. 마늘한테. 따라 삼께. 두 거장 것도 못 놓겠니. 나 안을 난리. 내일 모레 지양 돌아오니까 내가 또. 아그들 묵을 짐치라도 담아야지 좀. 어디 마음 편히 쉰 적이 있었던가요. 여든을 넘기고 서야 서로 마주 앉을 여유가 생겼는데 말이죠. 인자. 둘이 딱 달라붙어서 삼선. 인자 사이좋게 살세. 아이고. 늙어갖고 무이거색해서 그래. 밤에 주기도 귀찮아고 빨랫빨하시기도 귀찮아요. 나도. 아 그래도 내가 있음께 안 좋은가. 아 든든하긴 어제라. 든든하긴 없디. 내 맘땡이도 귀찮아요. 아이고. 당신도 술 안 오고. 나 혼자만 술 한 잔 쓴께. 이제 나도. 조금씩. 술을 졸여하겠네. 졸여하기라믄. 어머나. 술 줄이겠단 소리를 다 하는 걸 보니. 아내 눈치가 보이긴 하나 봅니다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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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